Hi, JeFam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네요. Johnny's Communications Center. JCC! 오늘 울고, 제가 한참을 할거예요. 남치도 많이 많이 하셨어요. 저는 너무 제가 한참을 해볼거에요. 눈치 fij하게 봅시다. 물이, 물, 이 시스템은 시스템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물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물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합니다. 자팸, 피쉬 탱크 만들어볼까요? 근데 태형이 언제 나와요? 오늘의 guest이 있어요 오늘의 guest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형입니다 영어 영어로 해야 돼 안녕하세요 자팸, 태형 태형 오늘은 피쉬 탱크 만들었어요 네 태형은 우리 두 달 전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태형은 태형은 요 요 요 요 요 요 뭐 또 얘기했지? 진해 진해 젠티피드 그리고 저의 집이 필요없어요 토르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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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우리가 예전에 룸메이트 할 때부터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스 되게 많았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도 장난으로 진해도 있었고요 거북이도 있었고 도마뱀도 있었고 진해 솔직히 장난 아니었잖아 한때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영상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제는 어항이에요 어항 피쉬 탱크 그전에 내가 오늘 자시시 나온다고 해서 뭐 준비했어? 어? 아니 뭘 준비 크게 뭘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준비한 게 아니고 이걸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서 네어가 나한테 준 걸 갖고 왔어 네어가 너한테 하하하하 갑자기? 갑자기인지 갑자기인데 아니 이걸 오늘 이렇게 두르고 하고 싶더라고 아 예스 저 작년 생일에 잔이가 저한테 사줬던 거예요 하아 하하하 한때 이런 걸 맨날 하고 다녔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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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잔이가 선물해줬는데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어서 그냥 이걸 오늘 하고 와봤습니다 좋아요 솔직히 나도 오늘 어항 만든다고 해서 그 아 무슨 의미야 근데? 남색 그냥 뭔가 물이랑 비슷하잖아 아 contra 그런 붉으로 아 We're making 너무 너무 약간 Yeah fish tank deep sea 아니야? 괜찮아 Honestly We don't know anything Or He kind of Taeyong knows quite a lot but like I actually don't know a lot of things I kind of researched a little bit So we We bought some stuff 피쉬 탱크에 올려둔 그리고 그냥 열어둔야 할 것 같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입할 것 같으면 좋겠어요 되게 언박싱하는 것 같다 오케이 피쉬 탱크 언박싱 오 신난다 그 전에 여기 장갑이 있다 오케이 guys 피쉬 탱크를 지켜봐 찢어졌는데? no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다 보고 오케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할지를 오케이 진짜 우리가 상어를 키울 수도 있잖아 요만한 거 뭐야 우와 이거 해초구나 시위드 아 시위드 내 생각에 그냥 넘버 3 인터넷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1 탑 1에서 10 아 내가 진짜 기대된다 나 진짜 키워보고 싶었거든 나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티영이가 솔직히 한 6개월 기다렸어요 아 이거는 약간 데코레이션 어 데코 데코용이네 오케이 데코레이션 rocks fake sea horses 이런 거에 진짜 둘이네 우와 rocks guys so the fishes can hide 야 우리 이거 다 넣으면 물고기 못 찾겠는데 그니까 물고기를 안 켜도 될 거 같은데 LED 라이딩까지 있어 we've got a pneumatic water demon filter 와 진짜 왜 디몬이야? 그냥 그 강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가자 이거는 어항이 커가지고 더 해도 될 거 같지 않아? 그럼 그냥 화끈하게 닦자 오케이 we're gonna pour in the nature farm some... I don't know just some soil guys 아 이거 만들면 어디다 놓지? 어 이거 뭐야? 넣어야 돼? 어 열어서 넣어? 잠깐만 이런 거는 검색해 봐야 돼 아 그래 좋아 Do make sure before you do it Yeah 잠깐 몬스터 said by Johnny sir 기생충 어 이 많아서 이런 거를 해줘야 된대 네가 할래? 아니 너가 해 무거워 와 이거 진짜 제대로다 제대로 섞어주세요 오케이 섞으실게요 옛날에 나 오 냄새 사슴벌레 키울 때 냄새 난다 어 일단 냄새가 좀 심하네 그래? 파이팅 내가 다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좀 더 팍팍 섞어줄 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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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하는데 제대로 해야지 내가 이걸 준비할게 나의 부기 나의 엑스칼리버 켈란 만약에 여기서 뭐냐 물고기를 키우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물고기로 만들어 주고 싶어 오 좋아 그런 마음이야 어 지금 됐어 됐어 그 물 천천히 하는 거 이 컵을 여기다 놓고 어 이렇게 부으면 돼 확실한 거지? 그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항상 믿을게 믿을게 이 물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 알지? 컨트롤 컨트롤 뭔가 좀 불안한데? 아 이게 작아 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응 이렇게 하면 분진도 안 난대 되게 평화롭다 어 야 어 잠깐만 딱 좋아 딱 좋아 잘했다 와 나 너무 잘한다 쉬면 될 거 같아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진짜 데코레이드 할게 너무 많아 여기 완전 정글 될 거 같은데 좋아 물고기들이 숨을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세팅이 아니 물고기가 안 보일 거 같아 약간 느낌 있게 오 야야야 아 미안 미안 나 물이 물 있는지 몰랐어 미안해 진짜 미안 여기다 뿌려야겠다 야 이건 가짜 아니야? 다 진짜 다 진짜 아닐까? 진짠가? 그럴까 봐 나 잘한 거 같아 응? 딱 좋은 위치인 거 같아 내가 이쪽을 심을게 그러면 난 이쪽에 너 그쪽을 심어 이거 심는 거 맞아 근데 응? 그래 일단 심자 나 너무 세가지고 이파리가 다 떼줘 미안한데 약간 이런 친구들을 약간 여기 센터 쪽에 와 근데 우리가 한 달 뒤에 여기 이거 보면 다 커 있지 않을까? 그치 정글이지 나는 포레스트를 만들 거야 너는 물고기를 키우겠지만 나는 얘네들 키울래 야 그럼 나중에 내가 물고기 밥 줄 테니까 너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잘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어 괜찮네 지금 딱 좋지? 어 그치 이거를 센터?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은 아까 저 영상도 보니까 센터에 꼭 뭐가 있더라고 아 있어야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야지 시금치 아니야 이거 시금치? 내 생각에 이게 중요해 보여 어 이거는 약간 이쁘네 이건 내가 봤을 때 여기 아니야? 아니면 약간 이쪽 아 앞에서 한번 볼게 느낌 있어 지금 뭐 지금 좋아 난 이게 제일 이쁜데 이거? 내가 아까 심었던 거 왜 다 기가 죽어있냐? 어 얘는 죽었어 이미 얘는 이미 아 이미 죽었어? 이게 약간 여기서 이렇게 납풀가거리면 이쁠 거 같지 않아? 그걸 근데 지금 심으면 좀 이따 그냥 바닥에서만 약간 놓을 거 같아 그치 그러면 물 다 넣고 오케이 어? 아 아 갑자기 압축이 될 뭐야 이거 백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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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걸로 제가 내가 할게 줘 봐 이게 손으로 하는 거 보다 이렇게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아 얘도 그 랜덤박스 그건가? 랜덤박스 와 근데 살아있어 뭐가? 뭐가? 수조권이 살아있어 살아났어 지금 살아있어 지금 생명이 지금 깃들고 있어 지금 우리가 시작했을 때랑 차원이 달라 아 그리고 이게 여기에 막 민달팽이가 있대 그래서 이걸 만약에 물 채우고 나면은 바다 민달팽이가 막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뭐 어떻게 빼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잔인하네 자비란 없지 룰스리스? 룰스리스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놓으면 돌은 왔다나? 야 저울이 엄청 많아 어 야야 닭 어떻게 돼 잘 될 거야 나는 그냥 아바타였으면 좋겠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씩 큰다니까? 어 아 그러면 어 되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빈 공간에다가는 바위도 올 거잖아 어 와 근데 우리 잘했다 그치 이게 여기랑 여기가 이게 다른 세계야 아 약간 1동 2동? 우린 약간 진짜 정글 아 정글 우리 나중에 니모 이런 거 키우면 이름을 심바로 치자 그냥 심바? 약간 어 라이언킹처럼 이제 데코 해야지 또 아직 데코 중이야? 아직 우리 끝나지 않았어 아직 데코 중이구나 가위도 누가 씻었네 그러네 가위는 누가 씻었어? 아 좋아 평화로워 피스 오마인 이게 물이 근데 똑같은 색깔이라 아까랑 아니야 조금 더 깨끗하겠지 아니야 네 손이 깨끗해진 거 같아서 괜찮아 제일 큰 돌 이건가? 제일 큰 돌이 이거였겠지? 이게 근데 우리 내 생각에 수족관을 메인? 메인 이벤트야 오 뭐야 얘 막 나가 얘가 더럽네 왜 내가 할 때 나와? 네 손이 더러운 거 봐 이쪽 아니면 이쪽 어 이쪽인데 이쪽이야? 어? 약간 요런 느낌 우리도 centres 이런ication 터뚜 document 핫лат도 저는 해볼기도 하고 prus 먹자 dictators 여깄 핫힐 어떤 opportunities 제가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태영이 너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바로 이 리더에 따라서 좀 보세요 이것만 놓고 마무리하자 왔어 고인돌? 너무 좋지 않아? 우리 물고기가 가끔씩은 공간 안에 숨을 수 있게 그치 그거지 이제 정글이니까 저기서 이거 심 바 이거 하면 되거든 안녕 그치 아니 그러면 야 잠깐만 이거 언제 찢어져 있었냐? 아 이거 뭐야 아니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여과기까지 설치를 해보자 내가 해볼까? 그래 마무리 네가 해라 손가락 아파 향기증나 응 안 빠지겠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손이 너무 미끄러워서 안 돼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야 돼 아 이게 내가 읽어봤는데 extremely quiet 아 진짜 조용하네 아니 무슨 과학 실험하는 것 같아 응 우리 얼마나 똑똑해 보일지 지금 궁금하다 그치? 이러면 working 그치? 반대로도 해봐야 돼 나 장난인데 반대로 하지마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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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목말라? 와 오케이 이걸 어디다 설치해 그러면? 그러니까 물을 약간 이 정도로 채울 거면 그거 물 밑으로 해야 돼 됐어 내가 볼 때는 민물고기밖에 못 키울 것 같아 니모 못 키워 니모 못 키울 것 같아 이 소리를 내가 방에서 되게 익숙해질 때까지 들어야 돼 그런가요? 평가로운데? 이 정도면 괜찮아 물 소리가 좀 나겠지 물 소리가 좀 나겠지 그 오케이 저희 회사님 우리 이제 처음이다 우리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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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tank을 만들고 너무 오래 걸렸어 우리 첫 번째로 근데 우리 사실 꽤 재미있어 그래서 저희 집에 가고 물을 넣어서 필터가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3 여러 가지 빌딩을 1st, 2st, 3st 1st 그래서 호텔을 만들고 이렇게 여기 여기 우리 이렇게 어떤 ija 그럼 네오존 핵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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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저희 집으로 집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으로 집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오ZONE와 T.Y. T.Y. 자, 팬!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과연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오ZONE의 앵괴리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집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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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24일이 지났어요. 몇일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꽤 지났어요. 이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새로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물건을 먹었죠. 이 물건을 먹었죠. 이 물건을 먹었죠. 어디에 가요? 이 물건. 이 물건. 이 물건. 이 물건.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물건을 넣었는데 원래는 물달팽이가 3마리였거든요. 지금 거의 200마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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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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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쌩이. 쌩이 Desde 또 1 Athletقي. 더 nel파는 게 아니 거라 그 있으니까. 막 grepe. 이 새우는 뭐를 해? än 재우는 이제 새우의 역할. 잇기. 이끼 뭔지 알아? 머스. 머스를 먹어줘. 안 좋은 머스. 아 오케이x2 보다시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 모 Delta The 와 이게 다이핑이 진짜 많아. thoughtful feel te launching 네네들은 GaE unknowns. 엄청 놀랄 것 같은데? 한 6개월 만에 촬영이거든요. 물을 진짜 제대로 정화했어. 이거 지금 마셔도 되는 거예요. 자니야, 보여 드려요. 어? 마시는 거? 저번에 마셨는데 배탈 났어. 이건 약간 가운데에다 놓자. 약간 Tree of Life처럼 약간 메인. 약간 메인. 머스. 시크스 머스. 시크스 머스. 시크스 머스. 시크스 머스. 이거를 이렇게 두면 나중에 크겠죠, 여기서 애들이. 물을 넣어서 천천히 가라앉힌 다음에 이렇게 두는 거지. 이거 저번에 우리 낄 때 엄청 고생했던 거 기억나? 이거 작동한다. 이거 갑자기 그 니모에 그 이런 거 나오면 개들이 알았다. 그래서 왜 이 시작이 시작됐을 때 태용이 저한테는 나는 물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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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을 얻고 이렇게 이렇게 물을 얻고 물을 얻고 아 세용이 예쁘다. 아, 색깔이 처음에는 회색이었는데 좀 편해졌나봐.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긴 프로젝트 아니야? 4CC로? 4CC에 롱게스토아지. 장장 6개월만에 1회분이 나가네요, 여러분.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사내고 있어요. 프리미엄 비타민인데 이거 나 먹으라고 준 건가? 저희 어항에 모양 넣어줍니다. 이거 넣었는데 민달팽이 이만해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어, 이거 봐. 아, 이게 아, 이런 냄새가 좋은 냄새지. 그치, 약간 거름 같은 느낌인가 보다. 나랑 오, 잘 보이긴 한다. 확실히. 근데 이런 걸 가끔씩 보고 있으면, 되게 약간 마음이 정화될 때가 있어. 맞아. 어? 지금 쟈니 약간 그거. 로미와 줄리엣. 제가 있을 такая 달빙유mentioned 분들께는 경품으로 발뺑이 두 마리 드릴게요. 좋아 좋아. 두 마리가 백 마리가 됩니다. 아 경품으로 이거 시리즈 3탄. 3탄. 야 이건 계속 찍어도 되겠다. 오 간다 간다. 한 마리 간다 한 마리 간다. 용감하네. 그치. 새로운 너가 콜롬버스야. 너의 이름 콜롬새우. 가자. 두려워하지 마. 가는 거야. 다 간다. 가는 거야. 딱 저기 붙었다. 얘네 배고팠나 봐. 막 주워 먹는다 계속. 근데 이렇게 먹는 거 보여요 여러분? 막 이렇게 엄청 주워 먹어. 오. 요 요 요. 한 명 벌써 나왔는데? We finally are making our fish tank come to life. We put some shrimp in. We got the snails. We got a new filter in there. We organize everything. This is the longest running project of Chinese Communications Center so far. So we're very excited. This was Taehyung's dream. Dream come true, baby. To see how it's progressing is very interesting. Taehyung, how do you feel? 우선은 집에 오면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집에 올 때마다 기대가 될 거 같네요. 네. 네. We'll keep you guys up to date on how the fish tank is getting along when we have the fish and stuff like that but we finished the ecosystem inside the fish tank so we're technically done. Anyway, thank you guys for tuning in. And we love you. Jo fam. Peace out. Peace out.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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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next time.